안녕하세요. 복싱 독학의 신관장입니다. 자, 저번에 저희가 아래 위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퍼컷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훅파트 2개월차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실전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역이 좀 필요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바로 훅부터 복습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1번, 원투훅, 원투훅투였고요. 2번, 원훅, 원투양후 3번은 이제 연타했습니다. 잭잭투원투양후 4번은 위아래훅투 5번, 아래훅투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자, 우리 저쪽 보시고 복싱자재 잡고 자, 우리가 1번은 이제 원투훅투로 할 겁니다. 원투훅은 생략하시고요. 준비, 복싱자재 잡고 시작! 잭잭 원투훅투하나 자, 이제 2번 2번은 이제 원훅을 생략하고 원투양훅을 할 겁니다. 다시 복싱자재 잡고 잭백잭백 시작! 잭잭 원투훅 훅 백스텝 이제 3번 연타입니다. 잭잭투원투양후 잭잭투원투양후 연타로 준비! 잭백잭백 시작! 잭잭 잭잭투원투양훅 백스텝 이제 4번 위아래훅투입니다. 위아래훅투로 이어서 좀더 앞으로 숙이고 올리고 준비! 복싱자재 잡고 시작! 잭잭 위아래 훅투백스텝 마지막은 이제 아랫잭을 사용해서 잭백잭백 아랫훅투 시작! 잭잭 잭! 아래, 위, 훅투백스텝 그래서 1라운드 복습 끝! 1라운드 복습 끝! 오늘은 바로 글러블을 꼈는데요 1라운드만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파트만 해보기 때문에 1,2,3,4,5번을 1,2,3라운드 내내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 끝났다고 치고 쉐도우복싱도 끝났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실전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밑줄을 꼈습니다. 자, 우리가 복싱자를 잡고 우리가 잭백잭백, 원투훅투부터 순서대로 다 해볼게요. 잭백잭백, 원투훅투 시작! 잭! 잭! 원투! 하나! 원투 양우입니다. 시작! 잭! 잭! 원투! 원투! 그 다음 연타! 잭잭잭투, 원투, 양우! 시작! 잭! 잭! 잭잭투, 원투, 양우! 잭백잭백 위아래 유투 시작! 잭! 잭! 위아래 유투 그렇지! 마지막 아래 유투입니다. 시작! 잭! 잭! 아래! 위아래 유투 그렇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순서대로 우리가 다 했는데 샌드백을 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떤 공격이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치고 빠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복싱자지 한 번 잡아보세요. 우리가 잭! 치고 빠지죠? 잭이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때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잭 어디를 때리기로 했어요? 인중을 때리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전에서 좀 괴리가 있어요. 복싱자지 잡아보세요. 잭이 인중을 때려야 된다면은 상대방의 앞손이 꼭 지금 제 얼굴에 이제 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잭이 여기를 때려야 돼요. 인중을 때려야 되니까. 그럼 잭! 멀단 말이죠. 그래서 거리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만 던지고 가고. 우리가 실전에서 보통 그래서 이 거리에서 싸워요. 그래서 잭은 우리가 바로 얼굴을 때리려는 저도 못 때려요. 안다. 그러니까 잭은 상대방의 앞손을 때려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복싱자지 잡고. 그러면 잭! 하면 항상 뭘 때리는 거예요? 앞손 때리는 겁니다. 누구의 앞손? 상대방의 앞손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잭! 앞손을 때리면서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 견제하고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앞손을 살리는 복싱을 해야 돼요. 앞손을 살리는 복싱이 대체 무슨 의미냐. 첫 번째 거리를 잰다. 두 번째 견제한다. 이 내용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복싱자지 잡고. 잭! 앞손으로 앞손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잭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손은 뭘 얘기하냐면 이 앞에 있는 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잭을 살려서 상대방의 앞손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왜 이 거리를 재냐. 잭! 상대방의 앞손을 때려야지 상대방도 상대방을 못 때려요. 당연히 나도 서로 못 때리고요. 그래서 여기가 안전한 거리. 난 상대방에서도 앞손 거리. 본인이 상대방의 앞손을 때리는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래야 안 맞아. 이게 안전한 거리고. 백세. 하면 당연히 안전하죠. 상대방이 한 번 들어와도 못 때리는 거리니까. 그래서 항상 이 안전한 거리에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잭 수거. 그럼 여기서는 절대 얼굴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죠? 투! 제 얼굴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세. 우리가 잭! 여기를 때렸을 때 한 번 더 잭! 앞으로 나오면 얼굴을 때릴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를 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더 뒤에서. 잭! 스톱! 안 맞았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잭!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재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잭! 상대방 앞손을 때리고 빠집니다. 바로 백세. 잭! 때리고 빠지죠. 잭! 때리고 빠지는데 여기서 이 거리에서 원투! 절대 못 맞춰요. 우리가 초보자들이 스파링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들어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면 꼭 원으로 들어가요. 절대 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잭 잭으로 들어가야 돼요. 뭘로 들어가요? 잭 잭. 그래서 잭! 잭이 앞손을 때리죠? 상대가 얼굴을 때리고 싶어. 잭 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리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리가 들어가야 돼요. 잭! 항상 이 거리에서 견제하는 거예요. 이 거리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 거리에서 좀 더 멀어진다. 쫓아오는 거예요. 사이드 스텝으로 갔다가. 이 거리를 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잭! 이 앞손 거리에서는 절대 얼굴을 못 때리죠. 잭 잭 투! 들어가서 때리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유의호타. 이해 되시죠? 이게 실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손을 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거리를 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혁신자를 잡고. 잭! 잭! 잭으로 앞손 거리 재죠?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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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만 일정하게 되면 견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잭을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잭의 종류는 현재까지는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잭!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잭잭!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우리 아래 훈투할 때 아래 잭! 이렇게 세 가지 잭을 활용해서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옆으로. 잭! 잭! 잭도 써보고. 잭! 잭잭! 잭! 하다가 잭! 잭! 쫓아와서 아래 잭! 잭!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섞어서 앞손을 살려서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 의미는 잭! 자, 상대방이 막 쫓아가잖아요? 쫓아는 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데도 막 가까워죠. 잭잭! 못 들어오게.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견제를 하는 거죠.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손을 살리는 복싱을 해야 돼요. 앞손을 살린다는 의미가 앞손의 종류가 세 개라 있죠. 잭, 잭잭, 아래 잭. 이거를 살린다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견제. 그래서 우리가 잭! 앞손을 때려요. 잭! 그러면 잭잭! 이 잭잭은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견제입니다. 잭! 잭잭! 제자리에서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잭! 잭! 잭잭! 잭! 잭! 여기다가 잭잭툭! 들어가서 때려야 돼요. 머리 숙이고. 한 번 더. 잭잭툭! 들어가서 때려야 됩니다. 이게 점수예요. 잭! 그럼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잭잭! 투원투! 잭잭투원투! 들어가서 방팡!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땅땅! 잭잭투원투! 들어가서 땅땅!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점수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훅도 있잖아요. 잭잭투웅! 잭잭투웅! 들어와서 땅땅! 들어가서 땅땅!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리가. 그래서 잭! 잭! 가만히 서서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들어갈 때 받아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걸 할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걸 실제로 시합해서 점수도 안 줍니다. 별 유효타하고 매우 힘들어요. 항상 내가 먼저 들어가서 때리는 게 더 중요해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잭! 잭잭투웅! 들어가서 땅땅! 때리는 거예요. 잭잭백원투! 이건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잭잭백원투가 잭잭쏘! 들어왔어!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공격을 다 할 것 같아요. 한번 피해. 피하고 원투! 짜장! 빠르게 가요. 잭잭백원투! 들어와서 들어와서 피하고 원투!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피하면 안 됩니다. 다리를 빠르게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잭! 마지막 잭잭백원투만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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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잭백원투! 시작! 들어와서 피하고 바다! 너무 멀리 피할 필요 없어요. 들어갔어. 짧게 다다! 들어갔어. 짧게 다다! 한 번 더! 마지막! 잭잭백원투! 시작! 들어와서! 바다! 이런 식으로! 시전에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죠? 잭잭투랑 잭잭투원투! 잭잭투 후! 또는 잭잭백원투! 이런 것들! 스파링을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걸 좀 접목해서 써보시면 좋겠죠? 특별한 기술을 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서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죠. 딱 하나만 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잭잭투! 들어가서 때리는데 잭잭투! 막혔어! 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잭잭투! 이것도 예상하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잭잭투! 들어가서 막혀도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잭! 그러면 잭잭투가 안 맞았어. 그러면 잭잭 아랫툴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잭잭 들어와서 아랫툴! 잭잭투! 들어와서 아랫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리가! 일단 실전 내용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진도 나가다가 간간히 실전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잭꼬리 먼저 재주세요. 그리고 투거리도 재놓고 그 다음 앱백스텝! 네! 이게 이제 우리 간호사님의 거리겠죠? 우리 복싱자들 잡고 잭백잭백 원투 훅투부터 준비! 잭! 잭! 원투 훅투! 하나! 잭! 원투 양옥! 손 내리지 말고 둘! 잭잭투 원투 양옥! 제자리 점프합니다. 그렇지! 위아래 호프! 위아래 호프! 위아래 호프! 위아래 호프! 한 번도 다시! 위아래 호프! 맘에 안 들어! 그렇지! 마지막 아래 위 호프! 아래 위 호프! 다섯! 다섯! 무릎 대시 50개! 시작! 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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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50개! 이렇게 해서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잭이든 아랫잭이든 잭잭이든 사용하면서 앞손을 살리면서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들어가서 때리는 연습! 요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원없이 신나게 샌드백을 쳐보세요. 오늘은 훅파트 2개월차 과정이 다 끝났어요. 다들 다른 체육관 보면 다 발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스텝을 살려서 들어가서 때리고 도망가고 하면 돼요. 막 피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면 되는데 차근차근 추가로 하나씩 해가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기본기를 완벽하게 다져서 우리 세계 챔피언 비볼처럼 복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콩콩이 스텝을 자꾸 비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콩콩이 스텝이 복싱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물론 계속 뛰고 있으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때릴 때는 들어가서 뛰어야죠.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콩콩이를 하는 거지 쉴 때 계속 뛰고 있으라고 콩콩이 스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콩콩이 스텝을 자꾸 비하하지 마시고 우리 똑바로 알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어퍼컷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모 shaved Centaur N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